오는 26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직전 조사 결과보다 줄어든 수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 수도 22명 늘어난 3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는 전세계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향한 기대심리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